자, 녹화 종료 누릅니다 아니 아니 지금 됐어요, 이미 됐어요 진짜 한다고요? 영호배틀? 해보자 그래, 영호배틀 가자 들어와 자, 100개로 참여하세요 100개로 참여하시고 100개로 쏘시면 제가 걸겠습니다 100개를 쏴야 치킨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치킨 50% 세일입니다 받아가세요 응 100개 쏘시면 제가 치킨 한 마리 쏩니다 네 엇가 안할게요 유키스님 쏟아 드릴게요 치킨 잘 저보다 잘 생기면 음 카톡 어디로 보내나요? 꿀띵민님 봅시다 미은상 한번 볼게요 카톡이 아니라 유저 참여입니다 유저 참여 초대하겠습니다 유저 참여가 제가 본인의 모바일에 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해야겠죠? 음 설마 각종 어플 쓰고 면상 문지르고 개 지랄 떨어가지고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본인의 인물을 가지고 저랑 외모 배틀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너무 짜치죠 그쵸? 아 5시라고 지금 넷 빼기 시작했는데요 도망가시는군요 코트 승 도망가세요 그렇게 도망이나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코트야 너도 캠 조명 보정 다 빼라 그런 거 안 돼 있어요 맞지 랄표야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예 순정 상태입니다 순정 그 자체예요 이 외모요? 순정이에요 순정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조명을 아예 끄고 뭐 이렇게 해보라고 예? 해드릴게요 아니 본인들도 그러면 백열등 키세요 음 코트야 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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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원래 흑인이잖아 아니죠 외모 배틀은 제가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여러분들 제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찌발랐기 때문에 아무런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겠죠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 아 띵민이가 지금 시간 달라고? 지금 걸어달래요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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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걸어볼게요 오케이 해볼게요 꿀띵민 니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얼굴을 볼까? 물론 나한테 찌발리겠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성지근님 이성지근님도 기다리십쇼 꿀띵민님 받으시죠? 네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쪼라쭈? 쪼라쭈? 쪼리나? 니 쪼리나? 니 쪼리나? 니 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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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나? 쪼리나? 쪼리나? 쪼? 쪼? 패스하겠습니다 안 받으시네요 위너 이씨 위너 이씨 싱잉 컷 다음 나와주세요 이성지근님 바로 걸겠습니다 카메라 설정하시고요 걸어보라고 지금? 오케이 이미 초대한 유저라잖아 니가 안 받고 있구만 아 그거 다시 끄라고? 존나게 귀찮게 구네 이거 시발새끼가 다시 걸게요 자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좀 비곤해가지고 눈이 풀려가지고 응 하나저라 랄프야 띵민씨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쪽지로 황금 올리고 통이나 할게요 그만하세요 안 할게요 이성 이성 이성지근님도 아까 참여하셨었죠 이성지근님 계십니까? 니가 참여 누르세요 니가 참여 누르세요 이거? 어? 이거 없네 음 코트야 위너 이즈 위너 이즈 골댕님 이성지근님 안하실 거죠 네 채팅을 안치네 채팅을 안치네 이성지근님은 시간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예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 하죠 예 아 굳었다 치킨값 어우 굳었다 치킨값 헤헤헤헤헤 굳어버렸지 뭐야 음 그만해요 아구 씨 팔 언제까지 할거야 어케 하는거냐 계속 물어보네 내가 걸게 됐어 초대했어 받아봐 어 받았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정면으로 보여주세요 쫄보 새끼야 두마리 조라 이러면 저희 예산이 부족한데요 오늘 완전히 적자방송이네 만개동우 채우고 치킨 두마리 4만원 4만5천원 나갔네 이런 씨발 치킨 잘들 처먹어라 이 개새끼들아 너네 잘생겼다 그만합시다 오늘의 이 수문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둘 다 나보다 잘생겼어 딱 보면 보여 이제 외모에도 어느정도 딱 그게 생겼어 남자들이 제일 역겨운게 진짜 지 잘생긴 줄 알고 막 나대는 애들이 있어 이 지랄하는 씨발남들이 있어 나는 그 짓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안하잖아 내가 잘생긴 척 했어? 내가 언제 잘생긴 척 했어요? 전 잘생긴 척 한 적 없죠 지금 머리도 봐봐 머리도 안 감고 왔어요 못생긴 놈이 잘생긴 척 하는 것처럼 추한 게 없어요 그만합시다 속 아픕니다 전대 갑시다 여성분들만 전화해주세요 남자분이 거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수신 거부당합니다 전화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전화 끊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훈님께서 우리 재훈재훈 119개 너무 고맙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전화번호 차단하겠습니다 계속해보세요 비영신 개새끼들아 차단하면 그만이야 차단했습니다 위조차하면 꺼야되는데 왜 안 꺼지냐 이거 여보세요? 미친 새끼 차단했고요 두 분 쪽지 확인해보세요 꿀띵민님이랑 이성지근님 아니 채팅창에 보이는 여자 아바타들은 전부 그러면은 신기루였나 엄개예요 엄개 엄마 계정 엄개로군요 잠시발입니다 Yes 아 willen 이동 아 너무 obi 이게 현실인가요? 코스니 따위는 없었군요. 예, 신기로 그 자체였네요. 예, 요즘 많아진 줄 알았는데 진짜 많지가 않네.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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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코스니가 있을 것 같아. 닥쳐. 개새끼야. 차단하면 그만이거든. 니네 전부 부재중 뜬다. 차단 계속했거든. 전대때만 되면 바퀴벌레 숨듯이 샤샤샥 숨네. 아마 그게 어렵나, 전화 한 번 하는 게. 코트야. 블랙머그네들 엄마 계정, 여친 계정, 여동생 계정. chi McCoy. общем, 진 아무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새끼가 속상하네 여친이나 동생한테 야 한번만 받아봐. 제발 한번만. 인생 참쓰다. 그렇네요. 인생이 상당했으네요. 여보세요. 오빠 우리 데이트 갈까? 차단할게. 하아... 하아... 여보세요. 오빠. 드릉드릉. 오빠. 오빠. 차단했습니다. 여보세요. 차단했습니다. 앞으로 전화할 일 없으니까 가족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전화하네 미친새끼가. 하아... 쓰네요.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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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여보세요 싫어 차단했습니다 콜러 1. 모짜렐라 2. 모짜렐라 2. 모짜렐라 2. 모짜렐라 2. 모짜렐라 2. 모짜렐라 3. 모짜렐라 3. 모짜렐라 미친새끼 차단하겠습니다 3. 모짜렐라 3. 모짜렐라 6시까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니 1. 모짜렐라 1. 모짜렐라 1. 모짜렐라 2. 모짜렐라 2. 모짜렐라 2. 모짜렐라 3. 모짜렐라 3. 모짜렐라 3. 모짜렐라 4. 모짜렐라 4. 모짜렐라 4. 모짜렐라 4. 모짜렐라 4. 모짜렐라 5. 모짜렐라 5. 모짜렐라 5. 모짜렐라 5. 모짜렐라 6. 모짜렐라 6. 모짜렐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차단하겠습니다 아 지긋지긋해 이 개새끼들 아 코순이가 한 명이 없냐? 2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전화를 안 하냐? 진짜 씨... 너무한다 그죠? 이 개새끼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차단하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전화 오면 이제 방종해야 될 것 같은 느낌? 현타 엄청 오네 현타 엄청 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단했습니다 여보세요? 차단하겠습니다 나 선생님 누군지 왜? 고 네? 차단해주세요? 차단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차단하겠습니다 야 이 하마 된장통렬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단하겠습니다 네 네 형 차단하겠습니다 네 야 이 하마 된장통렬아 차단하겠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네 소통이나 하자 차단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그러네 씨발 싫어 싫다고 차단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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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차단하겠습니다 네 엄마 차단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재밌어야지 차단하겠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차단하겠습니다 네 네 차단하겠습니다 네 차단합니다 네 차단합니다 네 네 네 와 진짜 씨발 너무하다 진짜 없나봐 없어서 그런 거지 지금 이 정도면 여보세요 2천명이 다 남자라는 거지 차단합니다 여보세요 차단합니다 30분 전만 해도 많았는데 단 한 명이 전화를 안 건다는 거는 없는 거야 전부 다 엄마 계정이었던 거고 완전 남초 방송 그 자체였구만 단 한 명이 없었구만 그랬구만 그만하세요 안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자의 콘텐츠네 그만하자 그만 그만하자 그만 이제 안 믿어 이제 안 믿어 그만해 그만해 이제 오빠 고순이 다 죽었어 너도 죽어 어떻게 이렇지 내 잘못이지 그만합시다 끌게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성나가네 별풍을 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 고맙습니다 예 저 갈게요 여러분들 존나 성나가 가지고 일단 이거 떠나서 예 오늘 뭐 일단은 만개를 못 치웠지만 낮 방송이라도 한 6천개 받지 않았습니까 칼퇴하겠습니다 예 10분 동안 뭐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20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코트야 형님 오늘 방송 야무졌습니다 예 갈게요 가고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목요일 7시에 또 공방 있고 공방 끝나고 나서 또 방송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갈게요 씁쓸하네 진짜 10시 5반 고맙습니다 사이다 사이다 너가 얘기해준 그 여캠 분은 전라도 사는건 좀 에바야 전라도라서가 그런게 아니라 여기에 오겠다는게 전라도 사는데 좀 힘들지 빡세지 그게 맞는거 같애 좀 다른 사람 좀 찾아보자 우리 실장님들 언제나 화이팅 예 8만 아 8천개라도 채워봅시다 여러분들 8천개 예 61개만 터지면 8천개입니다 음 음 음 슝 유유 해명하느라 힘들었어 형 유 어 무슨 해명? 뭐 그분한테 해명? 어떤거? 뭘 말하는거야 일단 사이다가 또 맵게 고마워 음 엘프야 예? 배고프다 예? 배고파 어째서요? 그냥 뭐라도 좀 먹고 그러고 저기 오늘 그냥 드립다 잠이나 찾아야겠다 OTT나 보면서 아 진짜 코트야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개같은 년들이네 아 진짜 아니 전화 한통 내가 뭐 씨발 사진 살리겠어 뭘 뭘 하랬어 전화 한통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진짜 씨발 뭣도 처먹었다 개같은 년대 아 진짜? 약속했다고?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전라도에서 오는건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저기인데 야 그러면 사이가 아 잠깐만 다음주에 하나 입고 일정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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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야 어 그게 맞는 것 같아 고마 미안하다 사이다 내가 저기 그러면 어 일단 지역을 좀 물어봐 근데 부산이나 뭐 전라도 이쪽은 뭐 말도 안되지 어디 인천까지 오겠냐 어 오실수도 있는데 오실수도 있는데 왔다갔다 차비해야지 뭐 숙소 잡아줘야지 아우 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렇다고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재밌는건 내가 다 만들어 나가야되는건데 맞잖아 맞습니다 최소한 그정도는 돼야 돼 어 이번에 그 옥희님? 옥림님? 옥림님? 옥림님 정도는 돼야 돼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뱉뱉뱉뱉뱉뱉뱉뱉 , 뱉뱉뱉 이 지랄하면은 어우 나로서는 힘들어 수, 무튼 잘 설명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사이다 고맙고 마지막 호순이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어떻게 2천명 중에 한명도 없겠어요 그냥 전화걸기 망설여지고 뭐 그런거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전화 안하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전화 이제 끊어버립시다 전화 이거 돈 내는 의미가 없네 해봐야 단 한명이 안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시간이 그렇다지만 뭐가 망설여지는데 나 하나 들어보자 뭐가 망설여지는데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시는데 안 피곤하세요? 아 그래요? 최근에 혹시 고민 있으신가요? 토크하려고 하는거 아니야 여자랑 내가 방송 아니면 내가 굳이 너네랑 뭘 토크를 하겠냐 뭘 하겠냐 사심 채우려고 하겠냐 뭘 하겠냐 근데 그것조차도 못한다는게 이 와중에 분탕질치는 씨발남들 뭐야? 네 외모를 보세요 추근덕거리는게 싫대잖아 코드는 차은우 공해주기 두 명 블랙해도 불만 없지? 딴 거 아래라 니네 운명 니네가 정해 나 지금 화났거든 너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바이크 타자는 얘기한 적도 없고 이 씨발 너도 마찬가지 너는 블랙 해줄게 건빵이니까 꺼져 오지마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블랙 할게 차은우 블랙 합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 하세요 코트는 차은우 최후 변론 하세요 이번 달 시청료입니다 행림노여운 구십시오 우리 애저태훈이 너무 고맙고 최고 변론 더 없지? 가라 너도 코트는 차은우 잘가 꺼져 블랙 했어 코트는 차은우 하여 한명 더 누구야 싸가지 없게 채팅신 놈 누구야 공해주기 블랙 니네 블랙 했다 비쇼어몽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생각 감사드리고요 갈게요 저 여러분들 저 가고 일단 오늘 저녁 7시에는 토론 콘텐츠 있어요 자세한 건 공지사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오늘 목요일날 합방하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공방이 하루 앞당겨져 가지고 다음 주로 좀 미루기로 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와 진짜 소통 좀 하고 싶었다 그게 그걸 못한다니 그만 징징거리고요 저도 전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 메뉴일로 된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코트야 맛있는 거 먹고 자빠져 자야디 갈게요 남자는 사람도 아니야 나도 니네랑 통화를 하고 싶지 근데 방송이잖아 남초방송이잖아 여자 나오는 거 환장하잖아 목소리만 나와도 호호호호 여자다 여자다 이러잖아 꺼져 개같은 년들아 가께여 저 여러분들 코순이 년들은 믿을 년들이 아니야 가께여 여러분들 콧밥이들 밖에 없다 콧밥이들 언제나 사랑해 흐흐흐흐흐 그렇다고 차단은 안 풀 거야 빠이 왜야 왜 이게 이렇게 돼 왜 이래 안 돼 이게 화면 환장하니 화면 환장하니 어디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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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방 때문에 그래요 한번 더 놔 약발방 복수가 교장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갈게요 저녁 7시에 하는 게 공방이지만 그냥 그 전에 미리 켜가지고 조금 시청자수 좀 올려놓고 그러고 할게요 빼윙 뺌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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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뺌윙